자 우리 우진혜택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100%입니다 자 오늘 300% 강력하게 자 따따상에 도달을 해줬구요 자 100%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공모가 기준으로 자 시가총액을 계산했을 때 얼마가 나왔어요 우리 주주님들 40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기업이다 가볍다라는 건 뭐에요 주주님들 유통주식수가 적다라는 거에요 그 말은 뭡니까 작은 돈으로도 주가를 변동성을 키울 수가 있다 누가 세력들이 강력한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초반에 반드시 주주님들 수익을 챙겨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8일 전부터 주주님들께 계속적으로 대응자료와 문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영상에서 100%가 정확하게 자 8일 전에 상장 직후에 바로 따따상 말아올릴 겁니다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유통주식수가 너무나 가볍다 3거래일 초급 등의 법칙에 따라서 공모를 반드시 받으시고 3일 안에 수익을 강력하게 챙겨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대응자료를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 전부 다 발송해 드려서 전부 다 수익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드렸어요 결과적으로는 100%가 말씀을 드렸던 그대로 8일 전에 말씀을 드렸던 따따상 말아올렸구요 3거래일의 급등의 법칙대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100%가 우리 주주님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월 24일날 수요일날 누구보다 빠르게 오전 6시에 자 우진앤텍 따따상 확정이 됐다 자 장시작 전에 문자를 발송해 드리면서 공모를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된다 내일 오전에 매수사인 나갈 거니까 반드시 자 반드시 100%가 드린 요 사인대로 들어가서 수익을 바로 챙기셔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구요 공모받으신 분들 그대로 홀딩 3일간은 강력한 시세가 나올 거니까 제가 매도사인을 드릴 거다라고 오늘 새벽에 그 누구보다 빨리 우리 주주님들께 연락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 종목은 계속해서 영상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2024년 주주님들 가장 일빠따로 자 표현이 좀 그런데 일빠따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고 반드시 초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단타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단타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조정을 줄 거다 조정 이후에는 뭘로 대응한다 중장기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반드시 자 오늘 조금 간을 보면서 이 종목을 내가 좀 단타로 들어가 볼까 자 고민하셨던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100% 개인 번호 우진이고요 자 옆에 반드시 신규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왜 신규 타점 주진들 내일 시초가로 해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시초가 매매법 자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고 계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시초가 바로 잡아서 수익 바로 챙길 거고요 금요일날 어떻게 한다? 수익을 바로 실현을 할 거고요 매도사인까지 완벽하게 드리도록 할 거고 자 우리 공모받으신 주주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모라고 반드시 적어주셔서 자 이 종목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되는 이러한 구간이에요 반드시 공모라고 적어주셔서 수익을 극대화 된다 왜?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량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어 우리 주주님들께 개인적으로 수량을 많이 못 받으셨어요 워낙 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있고 인기가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못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님들 추가 매수 자 불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주님들 오늘 강력하게 따딴 상을 가졌기 때문에 불타기를 통해서 자 최고 타점 자 최고 가장 높은 타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도록 100%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진 신규 주주님들께서 반드시 신규라고 적어주세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러한 종목들은 주주님들 유통 물량이 적고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깃털처럼 가볍게 우리가 빠른 변동성을 타면서 수익을 바로 챙겨야 되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진 그리고 또 다른 거 우리 공모받으신 주주님들께서는 반드시 공모라고 적어주셔서 텔레그램 방과 요렇게 문자를 통해서 두 가지로 주주님들께 빠르게 좀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수익을 좀 바로 챙겨가실 수 있는 요러한 전략들 바로 좀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너무나도 고맙다고 우리 주주님들께서 연락이 너무나 많이 오셨습니다 요 우진 엔텍 100%가 이미 자 이미 말씀을 드려서 8일 전에 8일 전에 정확하게 맞춰드렸잖아 정확하게 맞춰드리고 자 문자 텔레그램 대응 자료를 통해서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고맙다라는 우리 주주님들의 인사 많이 오셨고요 추가적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오늘 자 늦기 전에 지금 밤 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밤 저녁 식사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100% 퇴근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주주님들 도움드리기 위해서 내일 바로 자 바로 수익을 좀 보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우진혜택 주주님들 자 상단에 100% 개인 번호입니다 빠르게 수익을 좀 볼 거니까 010-4674-5138 자 반드시 우진 그리고 신규인지 공모인지 이 포지션에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대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주주님들께 뭐를 발송해드렸어요 이 종목은 원전 관련주다 주주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원전 해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랑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까 정부의 정책과 여기에 따라서 테마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조정이 나오기도 하는 이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까지 자 모든 전 정부를 포함해서 모든 정권 자 정부마다 어떻게 원전에 대한 정책들이 진행이 됐고 자 탈원전을 할 때도 있었고 주님들 친원전을 할 때가 있었죠 요거에 맞춰서 자 어떤 정권의 어떤 테마들이 형성이 됐었는지 이런 역사들에 대해서 요거를 반드시 주주님들께서 숙지하셔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번 단타로 우진앤텍 수익을 챙길 거고요 주주님들 자 한 50에서 100% 정도 좀 가볍게 좀 챙길 거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 뭐요 변동성이 커질 거다 그리고 나서 적정한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중장기 타점을 잡을 겁니다 그때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를 생각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자 단타뿐만이 아니라 나는 요 종목을 조금 중장기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요 대응자료 받아가셔야 됩니다 자 모든 역사들을 좀 정리를 해놨고요 원전 관련 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책주를 엮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이 수급적인 측면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러한 부분들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놨으니까 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셔야 되고요 자 반드시 신규 그리고 공모 나눠서 주시고 대응이라고 보내주셨을 때 100%가 요 대응자료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께 제가 전부 다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요 자료는 제가 이미 8일 전에 발송을 좀 해들었고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조금 보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보완된 내용까지 발송을 좀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우리 주주님들 우진 신규 그리고 공모 그리고 대응까지 자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적어서 주셔야 제가 대응을 좀 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주주님들 보실게요 자 중요한 거 자 현재의 수급 오늘 강력하게 자 300%를 말아올리면서 400만 주 가까운 물량들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시총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깃털처럼 가볍게 주가를 상승을 시킬 수가 있는 종목이다 세력들이 자 작은 돈으로도 충분히 급등을 시킬 수가 있고 오늘도 어마어마한 물량들 좀 걸어서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주주님들 먹으려고 준 종목이 이 종목은 수익을 내라고 던져준 종목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나는 단타를 못한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주님들 그냥 걸어놓기만 해도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을 보라고 던져준 종목 이거를 못 잡으면 너무나도 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수익을 정말 바로 볼 수 있는 종목 바로 챙길 수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자 안 챙긴다라고 하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자 3거래일의 법칙 100%가 말씀드렸던 요 3거래일의 법칙 동안 오늘 1월 24일이고요 주주님들 내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요렇게 계속해서 챙겨 나가실 수 있고 점심 좀 주주님들 맛있는 거 좀 드시라고 제가 소고기 뭐 좋은 거 주주님들 회도 좀 드시고 조금 고급스러운 거 레스토랑 가서 좀 식사도 하실 수 있도록 자 요러한 타점들 좀 제시를 드릴 거예요 자 반드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단타다 단타 수급으로 강력한 수급으로 끌어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 수급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바로 챙겨 나가셔야 된다 수익을 아시겠죠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상단에 100% 개인 번호입니다 010-467-4 5 하나 사람들 자 이쪽으로 우진 그리고 신규 그 다음에 공모 요거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내일 일괄적으로 바로 100%가 텔레그램 방과 문자를 통해서 자 모든 분들 수익을 자 챙겨 드리도록 할 겁니다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수익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진 혜택 다음에 요 종목 챙기고 다음 IPO 두 개를 더 준비를 해놨어요 주주님들 요것도 같이 바로 좀 수익을 챙겨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니까요 들어오셔서 반드시 요 두 개까지 받아가셔서 추가적인 수익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2024년에는 자 반드시 IPO 관련주 2023년에 했던 종목들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성공을 거뒀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에르스먼트 두산 자 전부 다 성공을 거뒀고 2024년에는 자 100%가 짜놓은 요 종목들 전부 다 준비해서 주주님들께 타점 잡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상단에 100% 개인 번호 010-4674-5132 자 이쪽으로 우진이요 주주님들 시간이 많이 없는 상태고요 빠르게 자 빠르게 좀 수익을 챙기도록 할 거니까 빠르게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좀 준비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일 오전에 바로 자 강력한 수익 좀 챙겨야 되니까 자 오늘 저녁에 바로 주주님들 문자 주셔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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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